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요일 저녁을 책임져 주시는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CPI가 방금 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한 2분 된 것 같아요. 8.5% 발표됐죠. 어떻게 보시나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여러 가지 안 좋은 경제 뉴스가 나와서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건 한 8.4%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오르고 그런 걸 보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한 달치 갖고 또 판단하는 건 지금 아직 좀 이르니까 긴 트렌드를. 그러니까 상세한 것은 지금 못 보고 헤드라인 제목만 저희가 봤으니까 더 이상은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심지어 미국의 20, 30년 미국 경제를 본 이코노미스트들도 인플레이션이 언제 피크인지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너무 그것을 갖고 진짜 그 시간에 제 생각에는 종목이나 업종을 좀 더 깊이 보는 게. 공부하는 시간을 그냥.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은 관심은 갖고 어느 정도는 이해나지만 그 갖고 갑론을박을 하는 건 결론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정말 유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지 아니면 과거에 비슷한 어떤 과거의 사례가 있었는지 체감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펀드를 운영할 때 아니면 회사, 웹회사 다닐 때 취침 전에 내일은 이번 주는 시장이 이럴 거야 생각을 하면 항상 오버나잇에 다른 색다른 뉴스가 나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를 하니까 그게 시장의 묘미거든요. 그러니까 칼 아이콘 같은 해치펀드 매니저가 50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시장을 되게 재밌어하는 게 항상 진화를 하니까. 그런데 항상 이번은 틀리다고 그러지만 과거와 당연히 모습은 틀리지만 이 정도의 시장의 변동, 경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과거에도 비슷하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이미 다이몬드, 제이피 모건 CEO가 이번에는 진짜 어렵다. 현 국면을 예측하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흔들리지 말고 너무 매크로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매크로는 결론은 대단히 지금 좋지가 않다. 그것은 결론이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한다는 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또 진행을 해주시죠. 네, 제 영상을 조금 전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호버트 리 앱스타인 어떻게 보면 한국인치고 유대인 및 유대의 역사, 교육, 가족, 금융을 제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유대 가정에서 자라셨으니까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유대인의 교육 그다음에 잘못된 인식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족보를 되게 따지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많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고 방금 전에 영상을 올라가서 상당히 유대인에 관해서 좀 관심 많은 학분들이 많은데 이건 진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분의 얘기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들 얘기랑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물론 이나무 교수님께서도 워낙 또 레전드 분이시지만 모시는 패널 분들도 골드만삭스 대표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좀 전에는 구글의 클라우드 전 대표랑 우리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가셨지만 정말 귀한 콘텐츠죠. 정말 귀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초료를 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되게 유대인 가정에서 재미있었던 게 이분이 중1 때 입양을 돼서 중고등학교를 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한 번 빼놓고 아버님이 저녁을 다 집에서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빠의 무관심이 애들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농담으로 한국에서는 그러는데 유대인 가정은 애들의 교육은 아빠가 책임진다. 상당히 그 점이 야 이게 뭔가 틀리구나. 한 번. 마음이 새기죠 우리도. 벌써 난 지금 천번.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쯤 제이미 다이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연준이 금융 긴축 금리 인상을 들어갔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의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떠한 예측 모델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맞추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이 항상 진화를 하고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하여간 금년 내년에 미국 경기, 전 세계 경기, 주가 포함해서 상당히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상식을 발휘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 지명자도 보면 약간 좀 강성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채권시장 요동을 치고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나는 미국의 서민들, 소득기준 하위 한 20, 30% 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것을 아주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은 최근 몇 년 동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래서 개인 재산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은 어느 정도 버퍼가 완충작용이 있는데 서민들이 최근에 보면 가계 대출받은 거, 신용카드 대출, 그 다음에 오토로운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부실화되고 이것을 담보로 채권 발행한 것들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물량도 소화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러한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금융경색 내지 신용경색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고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던 그림인데 파란선이 바닥에서 신용카드의 부실화율이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서브프라임, 신용이 정상보다 낮은 사람들의 자동차 대출, 오토로운은 부실화류, 연체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작년부터 많이 증가해서 이런 것들이 내일 미국에서 JP모건하고 블랙록이 금융주 1분기 실적 서막을 열잖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1분기에 이러한 서민들 대출이 신용경색이 어떻게 됐나, 연체율이 얼만큼 늘었나 그 다음에 경영진이 보는 2분기랑 올해 전체로 이러한 연체율의 전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금융주는 금년 들어서 한 20% 이상 빠져서 상당히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가도 이러한 리스크를 금융주들, 월가, 은행들, 증권사들이 최근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실적은 특히 증권 부문, JP모건도 그렇고 대부분 벤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증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증권 부분은 아이비 부분이 1분기 아주 안 좋았죠. 거의 딜도 없었고 주가, 채권 다 요동을 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골드만 같은 데가 트레이딩을 잘해서 또 거기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권 쪽은 실적의 상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분기 업종별로 기업이 증가율 전망을 봐도 금융주는 한 10% 이상 감익하는 걸로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한동안 어폼 같은 Buy Now, Pay Later 이런 어떻게 보면 핀텍, 소비자 할부 대출금융 대부업체 핀텍을 이용한 이런 데들이 잘 나갔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러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여기도 주가가 작년 한 11월 고점 대비 한 75% 여기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폼은 특히 이제 대출을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리테일 업체랑 연계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펀딩을 한다고 5억 달러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격이 발행금리가 투자가랑 그다음에 발행자 회사가 맞지가 않아서 이제 발행도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킹 알파에서 이제 제가 찾은 건데 그 공매도 그 숏셀링 포지션이 전체 유통 물량의 거의 한 10%쯤 되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죠. 또 이만큼 많으면 언제 숏 커버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해치펀드들이 상당히 그동안 좋지 않게 봐서 공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펌 같은 경우에 저런 핀테크 기업이 좋지 않다라고 만약에 평가를 받으면 같은 동종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또 박사님의 소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핀테크도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래서 약간 해탈했습니다. 지금. 원래 그 잘하는 투자는 물타기를 잘하는 겁니다.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되는지 무조건 하는 거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 네. 그 다음에 다음 어떤 얘기를 또 이어갈까요? 네. 다음은 제가 주말에 오늘 이것도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따로 영상을 찍었는데 주말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시장이 상당히 여기서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논리 있게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올지 금리가 언제 꺾일지 인플레가 언제 꺾일지 아무도 솔직히 모르는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좀 합리적으로 시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것은 1980년 이후로 미국 S&P 500, 미국 시장의 퍼, PR 배수의 장기 트렌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특히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퍼가 한 15배 미만에서 20배 아니면 그 이상으로 금리는 내려가면서 퍼가 올라갔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도가 채권이나 이런 다른 금리 상품 대비 매력도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일로 자금이 몰려서 주가 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물론 작년부터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지만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가 상승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작이 아닌가 이제 그 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은 쉽게 보면 앞으로 기업 이익이 얼만큼 증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기업이면 기업, 그 다음에 시장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적정 퍼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정 퍼라는 것은 앞으로 이익이 얼만큼 성장할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얼만큼 확신을 우리 시장이 갖나 비서빌리티 그래서 뭐 실제 뭐 통신회사 같은 데는 비서빌리티가 높고 철강회사 같은 데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해운회사도 비서빌리티가 낮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거버넌스인데 지금 적정 퍼의 가장 큰 현 국면에서는 금리가 중요한 변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요약을 제가 해보면 저의 논리는 금년에 기업 이익이 한 5% 증가한다고 5% 이상 증가한다고 애널리스트는 보는데 하향 조정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미 뭐 저는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급상승으로 퍼가 지금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 두 가지 1, 2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면 금년에 이익 증가가 가령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퍼가 지금 S&P 20배예요. 1년 이익 추정치 기준 20배에서 10%만 낮게 18배를 잡으면 S&P 500 지수가 한 3,8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4,400이니까 한 13% 하락하는 것. 그래서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퍼를 18배로 낮추느냐. 그런데 퍼가 20배가 넘었던 적이 미국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금리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상화되는 거죠. 노멀한 상황으로 가는데 주식장의 퍼도 정상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퍼가 계속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갑자기 15배, 16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지금 3%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 퍼가 내려온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 오면 주가가 여기서 빠지고 나서 회복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은 이미 많이 빠져서 저희는 작년 8월부터 미국 주가 하락폭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하락폭은 적을 것이다. 이미 맷집이 한국 시장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근 한두 달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오를 때도 잘 안 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S&P 500 지수의 퍼인데 여기 이제 빨간 박스는 코로나 이후로 퍼가 가장 고점에는 2021년 초에 한 23배를 찍고 금년 초에 22배, 지금은 20배로 이미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불가 전에 2017년, 18년, 19년을 보면 실제 18배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 눈에 뭔가 잘못 씌운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게 정상화가 된다면 퍼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결국 수렴을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한 18배를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가 시장의 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1분기 기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시장 전체로는 지금 한 5% 정도 증익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기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업종은 에너지, 산업, 소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어적인 게 헬스케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력, 그다음에 필수 소비자 이런 데들은 기업이익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골드만삭스 최근 분석을 보면 기업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에너지를 제외하면 이미 기업이익 증가율은 시장 전체로 없다.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기업이익이 하향 조정될 위스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9년부터 4년, 그러니까 이제 금년 2022년 추정치까지 분기별로 작년 동기 대비 기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상반기에 한 5에서 6%, 그다음에 하반기에 10%가 넘는데 오히려 하반기가 여러 가지 내구제 소비나 여러 가지 경기가 더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애널리스트들이 충분히 하향 조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제가 옛날에 리서치 헤드도 해봐서 알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한 한 달 전후에서는 하향 조정 잘 바꾸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적 발표되면 또 조정할 텐데 내가 최근에 경기 데이터가 되게 안 좋게 나와서 하향 조정을 해야 될 것을 아마 조정을 안 한 측면도 있어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다 지나가면 뭐 한 5월달쯤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익 증가율이 이거보다는 좀 안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은 골드만삭스의 미국 전략팀에서 일단 추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향후 12개월 이익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퍼는 19.8배, 20배쯤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5% 아니면 10% 정도 이익 증가율이 아니고 이익 증가율이 없다. 노 이익 증가. 그리고 퍼를 지금 20배보다 좀 적게 10% 깎으면, 18배를 하면 S&P 지수가 한 3,800 정도 나옵니다. 그게 저의 이제 논리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 중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퍼가 20배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뭐 S&P 지수가 이것보다는 지금 정도 지수는 유지된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이 이제 3,800이면 13%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4,400이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3% 하락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제 구독자분으로 궁금하실 게 만약에 지수의 상단이 이제 막혀 있고 심지어 이제 약간 밀린다고 하면 결국 궁금한 건 투자자로서 어떤 액션,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제가 다음 페이지 그냥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해치펀드들이 지금 공매도 포지션이 꽤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 공매도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절대 수익을 항상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추가로 쇼셀링 공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지금 최파고님 질문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괜찮은 종목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블루칩을 들고 있으면 시장이라는 건 여기서 10%, 15% 떨어져도 우리가 여기서 팔고 바닥에서 살 수 없거든요. 그것은 지나고 나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암만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하락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버텨야 되고 하지만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8년 이후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갭을 나타내는데 여기 이제 하늘색을 보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여기는 이제 최근에 보면 퍼가 많이 내려왔죠. 하향 조정이 돼서 최근에 보면 IT나 이런 기업들 보면 이익이 적거나 이제 그런데 이익이 없는 데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대신 하이 마진 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이건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들은 거의 퍼가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보면 시장은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았지만 존슨앤존슨, P&G, 월마트, 허시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커스커도 그렇고 경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퀄리티 좋은 기업으로 지금 다 갈아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없는 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갈 때도 이러한 우량의 퀄리티가 좋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아니면 헬스케어 뭐 이런 데들 그런데 그런 데들은 연 20%의 수익률이 계속 나지는 않지만 연 한 10% 10% 좀 넘는 수익률이 배당 포함하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량하고 이럴 때는 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없으면 끌고선 가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 분들은 굳이 이번에 하락이 주가 하락이 혹시 있다고 해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잘 버티시고 지나면 또 나중에 주가는 결국 회복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학생 모드로 진짜 수업 듣듯이 그런가요? 진짜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퍼 개선까지 그리고 적었습니다. 필수 소비자나 헬스케어 같은 이런 방어주들 아주 모범생이군요. 오늘 뭐 글씨도 또박또박 잘 썼습니다. 근데 우리 저 박선생님은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저요? 갖췄나 봐요. 그렇죠. 철없는 포트폴리오죠. 철없는 포트폴리오. 아직 젊으시니까 어그레실브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일을 또 지켜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이남우의 좋은 주식연구소 너무 좋은 콘텐츠 많이 있기 때문에 가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그 교수님 가해시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부족할 만큼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교수님하고 저희가 같이 매주 화요일 날 미팅한 지가 3개월 차 됐는데 이젠 저희도 약간 케미가 좀 만들어져서 편하게 솔직한 의견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고요. 진솔한 조언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30년이 넘는 경험에서 녹아나오는 진실된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꼭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이민 다이먼 같은 월가의 대표적인 리더들조차도 올해는 예측이 어려운 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는 것에 집중해서 한비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올해 시장 대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크로 지표나 금리 환경이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한비적 판단을 해나가는 것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실적에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거나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영역에 좀 집중하는 투자가 올해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빠르게 전원 말씀 듣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